안녕하세요. 앞에서 미녀분이 너무 잔잔하게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오후에 이 시간에 어디 가서 강연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거기다 저는 지금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인데 몇 시간 전에 짐바부에서 구테타가 나왔어요. 앞으로 며칠 동안 다른 짓을 못하고 그 여파를 추적하느라고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하고 제 작은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니까 한번 경험을 나누는데 여러분들도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목은 독립하랍니다. 독립군은 아니고요. 제 소개입니다. 제 소개가 보면 좀 복잡하죠. 제가 원래 좀 인생을 복잡하게 살아온 사람인데요.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 다닐 때 대학에서 포르투갈어를 전공을 합니다. 주변에서 혹시 포르투갈어 전공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기 계시네.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덕분에 1996년도에 학교를 졸업하고 군생활을 장교로 하고 있다가 아프리카에 포르투갈어 쓰는 나라가 몇 개 있어요. 그중에 앙골라라는 나라에 평화유지군을 우리나라에서 파병할 때 그때 통역장교를 나갑니다. 평화유지군, 육군대위 떠오르시죠. 태양의 후예. 저도 그런 줄 알고 갔어요. 멋있잖아요. 송중기는 그거 찍고 송혜경을 얻었지만 저는 거기 가서 태양의 후회를 찍고 결혼 약속한 여자하고 헤어졌습니다. 슬픈 얘기죠. 더 슬픈 건 그 일 때문에 지금까지 22년째 대한민국에서 아프리카 일을 해오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대를 하고 삼성물산 상사에 가서 아프리카 사업 개발하는 일을 배웠고요. 그 와중에 파이낸싱 문제로 월드뱅크나 우리나라에서 주는 유상 원조차관을 다루는 일을 배우다 보니까 그 세계에 빠져들어서 지금까지도 개발도상국에서 원조차관이나 아니면 수출금융 등을 활용해서 금융 등을 활용해서 투자하고 사업을 개발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정부를 돕기도 하고 그리고 민간 기업들을 돕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4월에 개발마케팅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세웠고요. 개발마케팅연구소라는 이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외국에 특히 개발도상국을 돕는 일을 몽뚱그로 해서 개발협력이라고 하는데요. 그 개발협력이 이래도 행정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마케팅의 개념과 스킬을 우리가 도입해야 되겠다. 그런 주장을 담고 개발협력에 마케팅을 더하라라는 슬로건을 세운 다음에 이걸 압축해서 브랜드를 개발마케팅연구소라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너무 진지하게 짓다 보니까 원래 저희 독립할 때 유행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 착한 마음 연구소, 좋은 연애 연구소 이렇게 지었어야 연구 영역이 안 들어오는데 개발마케팅연구소라고 지우니까 이게 무슨 연구소인 줄 알고 정부에서 연구 영역을 맡겨서 요새까지 계속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일은 연구 영역을 많이 하고 주로 민간 기업들은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제 일 소개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새 취준생이란 말이 오랫동안 유행하다가 요새 들어서 퇴준생이란 말이 들 때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별로 기업가 정신이 충일한 사람도 아니고 퇴사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있었던 직장에서는 한참 잘 나갈 때 직장을 나갔다고 해서 제가 퇴사의 아이콘이 됐죠. 그래서 입원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됐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진짜로 퇴사 준비하는 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제 경험을 블로그에 쓰다 보니까 원래 제 블로그는 제 업계에 있는 개발협력계에 있는 공무원들, 실무자들, 학생들이 많이 보는 블로그인데 그렇게 너무 진지한 얘기만 쓰면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후킹하는 그런 컨텐츠가 필요하기 때문에 독립에 관한 글들, 창업에 관한 경험 이런 걸 가끔 쓰고 있는데 그런 글들을 보고 지금은 모 그룹의 아웃플레이스먼트 하는데 광희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퇴사 준비, 퇴사 준비 그러는데 퇴사 준비라고 그러면 보통은 보험회사에서 금융 설계하시는 분들이 개인 재무설계한다고 자꾸 와서 그러시는데 오늘 제 퇴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블로그에 그려놨더니 하루는 3만 명이 오시더라고요. 별거 아니죠? 뭐냐면 왜 우리가 퇴사할 수밖에 없나? 직장 생활 하시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원래 모든 직장은 조직 또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의 공급이 약간 사다리꼴로 되어 있어서 과장을 넘어가면 30세 중반이 넘어가면 실제로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가 생기죠. 공급이 늡니다. 그리고 그것이 45세 제가 딱 독립하던 나이입니다. 그때가 지나가면 조직도 참을 수가 없죠. 어깨가 너무 커져서. 저 때를 공무원들은 더 심하게 느낍니다. 왜? 사다리꼴이 아니라 직사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 제가 잉여라고 써가지고 논란이 됐던 저 부분에 공무원들이 들어가면 전문용어로 고위 공무원단, 고공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도 옷 벗고 나오는 시기가 됩니다. 저렇게 강제로 하지 않아도 실제로 이직, 퇴사 고민 많이 하는데 재미있는 거는 그렇습니다. 고민을 할 때는 회사의 상황, 갈등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퇴사를 결심할 때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일이.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기승전 치킨. 요새 제가 불안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떤 분들은 퇴사를 권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야, 회사일 마음에 안 들지? 나중에 너 회사 나와서 하고 싶은 일 해. 지금부터 1, 2년 동안 퇴근 후에 하루에 한두 시간씩, 두세 시간씩 꾸준히 하다 보면 퇴사해서 그 일로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치킨집이 외망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KFC가 들어와서 망해나가고 파파이스가 들어와서 적응을 못하는 그런 무서운 나라입니다. 왜 그래요? 동네마다 10년씩 치킨집 하고 있는 미무기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취미삼아 하다가 나와서 성공할 수 있는 직업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 어떤 일이든 간에 이미 하루에 10시간씩, 12시간씩, 16시간씩 10년, 20년 채우고 있는 사람들하고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죠. 창업 이런 거는 나중에 신경 쓰고 일단 독립을 해라. 네가 조직이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조직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도 마음은 독립하고 있어라. 그래서 그 독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저게 퓰리처상 받은 사진입니다. 다이카와 골리아스의 후예들이죠. 팔레스타인에 있는 걸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창업을 얘기할 때 저런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거든요. 이 거대한 기업들에 맞서서 혼자서 의기있게 나가서 짱돌을 던지는 원래 실제로 다이카와 골리아스 저랬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랬는데 신의 은총으로 저 땡크가 무너지죠.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마무리할 때 저 그림을 다시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직장인과 지식노동자 보통 지식노동자 전문가라고 하는데 저 차이점을 물어보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 후배 중에.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안 보이지만 저 어려서 서당 다닌 사람입니다. 서당 다닌 사람답게 이걸 한자로 생각을 해봤어요. 직장인 할 때 직자하고 지식인 할 때 직자가 저렇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부스가 다르죠? 부스가 다릅니다. 그런데 부스가 잘 보면 묘해요. 직장인은 귀가 있죠. 지식인은 입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겠어요? 직장인은 듣습니다. 그냥 들어요. 저기 앉아계신 분 중에 한 분은 너무 과도하게 들었죠. 그렇죠? 너무 과도하게 들어서 모든 말씀을 녹취하듯이 받아줬고는 그게 역사에 길이 남는 사초가 됐잖아요. 본인은 국립호텔에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그런 건 적는 게 아니죠. 쓰는 게 아니죠. 퍼블리해서 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안종범 수석의 수첩을 퍼블리시 할 수 없잖아요. 그건 쓴 게 아닙니다. 그냥 극도로 들은 거죠. 그런데 같은 레벨에서 고민을 해도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러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식인의 핵심인 것 같아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저한테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 요새 임금피크가 얼마 안 남았다. 이러면서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 대기업에 있는 분들, 선배들이 오셔서 상담 많이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착각이 뭐냐면 내가 조직에서 그 일을 했으니 나가서 나도 너처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좋겠죠. 저도. 파트너도 생기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조직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독립했을 때 그 일로 먹고 살 수 있다는 것하고는 저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단계별로 쪼개가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조직에서 내가 그 일을 한 게 그게 내가 한 건지 우리 회사 명함이 한 건지 생각 잘 해보셔야 돼요. 제가 프로젝트 개발이라는 일이 그래요. 막 팀 단위로 하고 그 다음에 큰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첫 수주를 했을 때, 주니어 때 되게 고민했어요. 이걸 내가 한 건가? 회사가 한 건가? 회사가 많이 했겠죠. 나는 도대체 뭔가? 몇 프로나 여기다 기여했나? 굉장히 고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알 수가 없죠. 왜? 저하고 명함을 뜯어야 되니까 그래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기가 제일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회에서 선배님들이지만 제가 감히 컨설팅을 해드릴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진짜 회사에서 했을 때 그 일이 그죠? 당신이 한 겁니까? 그냥 그 일이 될 때 옆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저거에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으면 거의 다 했다고 봅니다. 저는. 자기의 역량이 있으면 그게 어떤 것이든 인사팀에서 급여를 챙겨주는 일이든 실제로 그걸 독립한 분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복사기를 고치는 분이든 다 독립할 수 있습니다. 저걸 혼자서 할 수 있으면 다음은 할 수 있는 것하고 남들이 있는 것하고 다르죠. 보통 전문가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알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전문가는 그 사람이 잘한다고 남들이 알아줘야 전문가예요. 모르면요. 덕후입니다. 자기 혼자 좋아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 방에서. 그리고 그렇게 전문가가 되려면 남들이 원하는 정보 남들이 원하는 인사이트를 줘야죠. 그래서 자기 역량을 바깥으로 막 뿌려야 됩니다. 저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블로그에 저런 얘기들을 많이 쓰고 우리나라 관련 공무원들이 정책 위반할 때도 제 아이디어를 쓰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쓰는데 한 번은 저희 회사 옛날 고참이 신한 고참이 메일을 보내왔어요. 제 이름이 까를로스입니다. 야 까를로스 너 그렇게 다 미주알 고참 얘기하지마. 장사하는데 미천 떨어져. 그래서 제가 답장을 바로 해줬습니다. 그 형님은 앤디예요. 앤디. 앤디. 이 정도가 미천이면 뭔 장사라게 해. 이런 건 밑밥이야. 뿌려야 손님이 오지.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나왔었는데 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대중에게 확산하는 자기 역량을 대중을 향해서 발산하는 차원이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유명하긴 한데 돈을 못 버는. 그렇죠? 와이프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편 되게 바쁜데 통장 별로인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 것까지 도달을 해야 1인 기업이 되는 거죠. 저는 역량을 발산하느라고 이런 툴을 씁니다. 저는 처음에 섭외 전화가 왔을 때 네이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먼저 그랬어요. 왜? 홈페이지는 모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저 dmi.or.k라는 근사한 도메인을 가진 블로그도 네이버 블로그고 메일은 모바일 웍스를 쓰거든요. 그래서 늘 네이버에 빚진 마음이었어. 이런 걸 다 공짜로 쓰고 있다니. 그래서 기쁘게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블로그에서 컨텐츠 생산을 하고 페이스북에서 그걸 유통을 합니다. 물론 팔로워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블로거가 한 6천 그리고 페이스북이 한 3천 정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산업에서는 별로 많지 않은 숫자예요. 하지만 저희 산업에서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실제로 중앙부처 국장급들 그리고 대기업에 있는 임원들 포함해서 실무자들, 학생들이 다 보면 그 정도예요. 마지막으로 돈을 벌어야죠.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전문가는 전문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1인 기업의 목표고요. 실제로 자기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연구하고 그걸 글로 쓰고 글을 쓰면 그걸 보고 강의가 들어오고 강의를 하면 자문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이 일은요. 머리 쓰는 거는 연구에서 제일 많이 해요. 돈은 잘 안 되죠. 그러면 합리적으로 돈이 많이 되는 전문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전문만 하면 일이 안 들어옵니다. 저게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저거를 제가 앉아서 제 비즈니스 모델을 한동안 분석해 봤던 이런 거였었어요. 컨텐츠를 만들어서 발산하기 때문에 그 뒤에 돈 되는 일이 들어오는 거였었어요. 따로 영업하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서 글 쓰고 있습니다. 독립 전체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직장인이 지식노동자가 되고 지식노동자가 뭐가 돼요? 자기 역량을 발산함으로 해서 전문가로 인정받고 그 전문가가 자기만의 어떤 모델을 통해서 1인 기업이 되는 거죠. 이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모든 신화와 전설의 앞부분만 많이 알잖아요. 다윗이 골리아스를 돌로 쓰러트리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 얘기의 끝은. 다윗이 골리아스한테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골리아스의 칼을 뽑아서 골리아스의 목을 자릅니다. 되게 잔인하죠. 그 다윗이 어리고 얘가 칼이 큰데 이걸 툭 한 번에 잘랐을 리가 없어요. 이렇게 목에다 대고 막 이렇게 쓸었을 겁니다. 드득드득하면서 뼈도 막 느껴지고 막 혈관도 느껴지고 이랬을 거예요. 저는 저게 비즈니스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저걸 할 수 있어야 짱돌을 던질 수가 있죠. 실제로 다윗이 전장에 나가기 전에 그냥 돌 돌 던진 연습을 한 거 아니죠. 말컴 글래드웰이 다윗과 골리아 서문에서 밝혔듯이 수년간의 투석병 훈련을 받아서 현장에 나선 거고 골리아스의 어떤 약점인지 다 파악한 상태에서 확신을 가지고 돌을 던졌고 돌을 던지 직후에 바로 뛰어가서 끝을 본 겁니다. 저렇게 끝을 봐야 기업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3년 반 된 군생활 7년 하면서도 군인 정신을 잘 몰랐던 사람이 1인 기업 3년 반 만에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게 돼서 스스로 생각해도 굉장히 겸연적습니다만 이 정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